조계종 부산연합회가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노인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습니다. 부산연합회는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 기금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. 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다양하게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고루 나눠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부산연합회가 전달한 1,400만 원의 지원금은 금정구 노인복지관 등 10개의 노인복지관, 저소득노인가구 55세대에 전해집니다.